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 시작합니다. 전남 동부지역 지자체들이 신규 공무원 이색 임용식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자 36명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님께 보내는 감사 편지 읽기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목민심서 전달 등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신규 임용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도 오늘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빠른 적응을 위해 선배 공무원이 강사로 나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신규 공무원 임용식을 가졌습니다. 제24회 나간읍성 민속문화축제가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조선시대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순천 나간읍성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020 세계문화유산 등재 나간읍성 세계인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백죽놀이와 성곽사키, 김하장군 술라의식 등 전통행사와 함께 다양한 축하공연과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남도의 미각을 자극하는 제4회 순천 전통음식 페스티벌과 시골장터, 이를 연계한 시골엄마 밥상 등이 관광객과 미식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권이 여순사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순사건 69주기를 앞두고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오늘 논평을 통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가 첫 발의된 지 3년 가까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의 의지의 문제라며 올해는 관련 예산에 지원이 없어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학술토론회도 열리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측은 또 여수시 주관으로 열리는 합동위령제도, 관주도가 아닌 유족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기념 위령사업의 방향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돌아보고 바람직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오후 3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 증가와 여수시민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수시민협과 공동으로 공통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여수시의 관광정책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관광객만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고 정주 여권 개선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여수참여연대는 최근 지역관광객 급증 추세 이면에 상존하는 여수 관광 패싱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편이 우선의 관광정책을 펴기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여수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원도심과 여문, 여천지역 등 세계권역에서 시민들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시는 또 오는 18일 제4기 백인시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광활성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공익기부로 형성된 연간 10억 원 규모의 관광지능기금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주민자치제도의 발전 방향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 전라남도 동부본부에서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남대 복문부 교수의 주재 발표에 이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